자, 손재환 선수 2015년 설해마을 타트 대회 시작합니다. 손재환 선수 시작!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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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! 그렇지, 좋았어. 아빠 같이 하니까 더 잘 던지네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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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, 두 번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는, 익숙해졌더라고요. 그래서 점점 뒤로 멀리 가면서 다트를 던지면서 그걸 맞추는 모습을 보면서 업그레이드된 주환의 집중력을 위해서 훨씬 더 어려운 등급의, 어려운 난이도의 미션을 준비해봤습니다. 오! 오! 오!